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포스텍 화학공학과의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윤영주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주로 총매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총매는 화학 반응 공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우리는 총매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훨씬 빠르게 진행시키거나 여러 생성물 가운데 원하는 화학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필요한 화학 원료 및 화학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총매는 쉘 가스의 성분 중 하나인 프로판을 여러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랜으로 전환하는 탈수소와 총매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카이랄 화학물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생산해내는 불균일계의 총매입니다. 이러한 총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노총매의 합성, 반응기를 활용한 총매의 특성평가, 총매 표면 분석 및 화학 반응 메커니즘 분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 그룹들과의 공동 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연구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신소재공학과의 오승수 교수님께 소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